자 5장 갑니다. 5장 개발행위 허가라고 써있는데 2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26페이지 보면 이용파트라고 머릿속으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개의 파트 끝났습니다. 이용파트만 하시면 되는데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 개발행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파트에서 개발행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대답 못해도 됩니다. 자 허가대상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읽으심대 그냥. 이건 읽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얘가 중요하다 그랬지 얘가. 토지 형질변경. 형질변경 내용을 좀 볼까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 토지를 평지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안 나와요.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형질변경이라래. 왜 모양을 바꿀까를 생각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규제를 먼저 1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만 이분들이 거의 99.9%는 전부 다 건물 짓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목적도 있다는 거죠. 이 목적. 무슨 목적? 경작을 목적으로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싸다기 날려고 오세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야. 허가 받지 않아야 된다. 무슨 목적일 때는? 경작이야 경작. 경작은 개발 행위라고 볼 수 없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겠지. 보시고 토석 채취 있고 거기에 토지 분할도 있을 거야. 토지 분할을 제가 뺐는데 공간이 없어서. 토지 분할.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는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왜? 그 밑에 여러 가지 단수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분할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라는 점도만 보시고 제목만 보시고 토석을 채취하면 흙물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자연환경을 훼손하겠지. 허가 받아야 돼. 논점 아니에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뭐요? 물건 쌓는 행위지. 이거는 지역이 몇 군데? 녹관 농자가 아니라 농림 빠지죠. 그래서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규제하는 거야. 세 군데만. 녹관자라 그래. 농림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내면 농사짓을 내면 비료푸대 막 쌓아놓고 농사짓잖아. 그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물건 쌓는 기간은 몇 개월? 이거 두 군데 동그라미 침대요. 시험장 가서 지역이 맞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간이 맞나 보시면 돼. 두 가위가 다 맞았어. 그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치는 거고. 지역이 안 맞았어. 기간만 맞아. 그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쉬운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허가 대상이라고 규정을 좀 하시고 허가 몇 명한테 받죠? 6명은 기본이지 뭐. 6명은 바꾸지도 않아. 그냥 편하게 6명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이 중에서 확인할 게 뭐냐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 있죠. 이게 나오는 거죠. 예, 별표해야지. 허가 대상 옆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도시공기사업은 제외한다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인지 시험에 두 번째 나오는 논점이거든요. 올해는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합니다라고 할 때 크게 볼 때 허가 대상 개발 행위인데 개발 행위의 종류 자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적 영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 개인들이 가서 개발 행위하는 경우도 있지. 또 하나는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공익사업하면서 개발 행위하는 행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앞에 단소정이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발 행위를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만 규제한다. 그럼 사적 영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를 중에서 여섯 가지 행위만 규제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시험에 도시공기사업이 딱 등장을 한다고. 도시공기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그럼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공적 개발 행위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 행위는 맞지만 공적 영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규제의 행위가 아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싸다기 날려고 와야 돼. 그래서 이건 허가 대상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는. 이런 거에 확실한 논점이 필요한 거고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러프하게 외운다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본시험은 못 풀어 문제를. 왜 안 되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도시공기사업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도시공기사업으로 낼 수도 있어. 도시개발사업으로 낼 수도 있고 정비사업으로 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걔네 세 개를 합치면 도시공기사업이 되거든. 그럼 도시공기사업으로 개발 행위합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대. 공적 영역에서는 개발 행위하는 거 맞죠? 허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어떤 분은 도시공기사업은 정리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나오면 또 X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안 된다는 거지.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도시공기사업 영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하건 공작물을 설치하건 형제공기사업은 전부 다 허가 대상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이 결론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도시공기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 행위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돈 좀 잡으신 거야. 또 하나. 이런 경우도 또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아까 형제공기사업에 의해서 그런데 갑돌이 갖고 있는 집이 있어. 갑돌이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짓는 거야. 이거 네 글자로 응급조치라 그래. 제외복을 위해서 응급조치한다. 그럼 이 사람이 응급조치 목적으로 개인이 가서 건축물을 건축한대요. 이거 규제할까 안 할까? 아무리 공법이 규제법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그렇지. 허가 대상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는 이런 게 논점이지 왼쪽에 있는 거 자체가 논점이 될 수가 없다. 본시험에서 나오는 게 뭔지를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왼쪽 라인에 있는 건 끝났고 내려가서 두 번째 뭐가 나온다? 허가 절차 나오죠? 허가 절차 나옵니다. 볼게요. 허가 절차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지금 당겨서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갑돌이가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한대요. 허가 받는 거 맞지? 허가 신청 들어왔어.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두 번째 허가 권자가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죠. 두 개.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 자기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첫 번째 절차를 거쳐라. 법에서. 그게 시행자한테 뭐 듣고 의견 들어야 돼. 도시군기획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봐. 시행자가 도시군기획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불허가 처분하는 거고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허가 처분하는 겁니다. 제목만 읽어도 돼요. 그리고 도시계위원회에 뭘 거쳐야 돼? 심의. 지금 허가 권자가 몇 명이죠? 6명은 다 전문성이 없죠. 당연히 심의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심의 안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부터 해야 돼. 얘는 나중에 해도 돼. 그러면 지금 허가 권자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허가 처분하거나 불허가 처분하겠다고 할 때 거쳐야 될 절차가 원칙적으로 두 가지 절차지. 하나는 누구한테 의견 듣고 제목만 계속 읽어. 제목만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고 두 번째는 도시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거기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기간이 15일이에요. 다시 며칠? 15일. 오른쪽 화살표 위로 올라간 게 15일 이내라고 써있지. 이게 처리하는 기간이야.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물어볼 수 있지. 그럼 15일 이내는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허가 처분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이걸 많이 물어봐.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조건을 허가할 수 있죠? 좀 이따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하겠죠? 여기 논점 여기. 개발행위 끝났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준 내용이랑 허가한 내용이랑 개발행위한 내용을 검사하겠지.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 단계로 준공검사를 내주는 거야. 우리가 아까 배운 6가지 허가 대상 개발행위 중에서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는 거 있죠? 그걸 지금 기억하셔야 돼. 바로 밑에 써 있어. 여러분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 있죠? 이건 준공검사 안 봐도 됩니다. 그거 두 개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거기 형광색 밑줄고 놔요. 토지 분할 X. 물건 쌓기 X라고 써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는 그 자체가 완성된 행위야. 어떤 사업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할 게 없어 가서 뭐 사업을 해야 검사를 할 거 아니야. 토소 채취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토소 채취했는지 이거를 검사받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분할은 그 자체가 완성된 행위 아니겠어요? 이렇게 분할하고 끝. 무슨 사업이 진행이 돼. 또 물건 쌓고 그 행위 자체가 끝. 이 두 가지는 뭘 받을 필요 없다. 두 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옵니다. 시험에. 이렇게 논점을 탕탕 정리해야지만 머릿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확히 기억이 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논점이니까 이거. 허가 중에서는 3번 내려가면 무슨 허가? 첫 번째에 매년 나오는 거. 그다음에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거 두 개 할 수 있지. 그 정도만 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조건보가 그러면 허가권자 입장이랑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하고 달라. 입장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우리들은 여기다 건물 지으면서 가능하면 도로 설치하겠다라는 기반이 설치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가거든. 이때 도로를 좀 많이 설치하려고 할까? 적게 설치하려고 할까? 많이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적게 설치하려고 하겠지. 2차선만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어. 그런데 행정청인 허가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권자 입장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럼 허가권자 입장에서 보면 4차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갓돌이 부르겠지. 불러서 의견을 들어. 불허가 처분 받으실 거예요. 4차선도로 설치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이걸 의견천취하라고 해. 조건부 허가하기 전에 무조건 의견 들어야 돼.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건을 붙이면서 의견 물어봤어요. 갓돌이한테 불허가 처분 받으실 거예요. 4차선도로 설치하실 거예요. 물어봤어. 그럼 이분이 난 불허가 처분 받을 거예요. 이런 사람 없겠지. 4차선도로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4차선도로 설치할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조건부 허가하라고 합니다. 그럼 답이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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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이야. 없다라고 하면 싸댕이 날리고 오면 돼 그냥. 조건이 다섯 가지거든. 도로를 2차선 말고 4차선도로 설치하세요. 이런 조건 붙일 수 있나 없나. 기반 설치. 위의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인데 외우지 마세요. 안 틀리게 나와. 왜냐하면 맨 끝에 등도 있기 때문에 틀리게 나오는 질문 아니야. 조건을 붙일 수 있냐 없냐가 논점이야. 참고로 이 조건은 다섯 가지인데 기위 환경 조라 그래. 슬쩍 듣고 넘어가도 돼.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 이따가 답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어져야 돼요. 허가권자가 지금 이 갓돌이한테 몇 차선도를 설치하라고 했죠. 조건.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리고 허가 내줬어.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 내줬죠. 그런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안을 수도 있어. 민간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보증금 좀 예치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증금이야. 보증금. 보증금 나왔어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법에서. 그럼 무조건 누구예요? 민간만이지. 민간만이죠. 그죠? 그럼 거기 빨간색 칠한 국가나 지하체나 공공기관은 예치해요 안해요? 안해요. 매년 나와. 매년 맞추는 거야. 공법의 가장 기본이야 기본. 그런 거 틀리면 직무육이지. 아니 공공 공적기관한테 보증금 예치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면 X 하신대. 공적기관은 믿으니까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만 예치해요? 민간만. 민간만. 조건을 이행시킬 목적으로 예치하는 돈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이행보증금이야 이름이. 이해 되시죠? 지금 끝내버려 이런 건. 그러면 이행보증금은 국가 나오면 예치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도 예치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공공단체 나와도 예치 대상에서 제외. 누구만 예치하는 거야? 그렇지 민간이야. 보증나와면 민간나와면 동그라미 치고 공공나와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신대. 그러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쉽죠. 공사비 20% 이내지 뭐. 왜 20% 이내에요? 이 자 여기 써있네요. 갖다 써 그냥. 부드럽게 써줘요. 부드럽게. 억지로 의외면 안 돼. 금방 까먹어서 안 돼. 그럼 이행보증금은 돈 맞지? 돈. 돈이잖아 지금. 원칙 뭐예요? 현금 손도 대지 마. 나오지도 않아. 보증소로 가려면 할 수 있나 없나? 있다. 여기 동그라미 쳐. 없다 나면 싸대게 날리고 있다 나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둘 다 가능하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돌려주는 기간 있죠? 상환 기간이에요. 반환. 반환이면 돌려주는 건데 언제 반환을 해줄까? 여기 보세요. 중공검사 받았지? 조건 이행했어 안 했어? 즉시반환이지. 맞나요? 손도 대지 마. 나도 그냥. 밑줄 좀 그만 거. 당연한 거야. 중공검사 받으려면 즉시반환이야. 나중에 하도 밑줄을 많이 금면 뭐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키워드만 딱 별표 세 개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공검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잖아. 중요한 걸 먼저 외우는 거야. 그리고 다 외워줬으면 그 다음 걸 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순위를 잡아서 해야지. 다 한다. 여러분 공법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못해요. 지쳐서 못해. 그러니까 땅땅 잡아들이는 거 있죠? 여기서는 중공검사가 제일 중요해. 이거 먼저 외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여기 답 나오는데 여기 조건보호가. 할 수 있지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행보증금이잖아. 이 세 가지 파트 딱 자꾸 끝내는 거야 여기는. 이걸 다 하나씩 해야 되겠다? 절대 못합니다. 전 범위를 못해 절대 공법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오른쪽과는 뭐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개발 행위와 제안이거든. 여기는 제안만 동그라미 있죠. 여러분 원래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갑돌이가 개발 행위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봤더니 모든 법적 기준에 다 맞아. 그럼 거부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기속행위야. 법 기준에 맞는데도 불허가 처분하잖아. 그럼 소송 제기해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허가라고 하는 건 기속행위라고. 그래서 법적 기준에 다 맞아서 허가가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돼. 그런데 행정청이 봤더니 허가를 내주면 안 돼. 법적 기준에 맞아도 허가를 내주면 안 돼. 그래서 도입된 게 이거야. 개발 행위를 뭐한다? 제안. 그렇지. 이 근거를 가지고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어요. 이 법적 기준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개발 행위하는 걸 딱 봤더니 모든 기준에 다 맞는 거야. 그런데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문화재가 손상돼. 그러면 법적 근거를 갖고 일정의 한 동안 개발 행위를 못하게 막을 수 있나 없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손대지 마 이거. 국장 할 수 있고 시도의사 시장소수 할 수 있죠? 보고 넘어가세요. 외우지 말고 다른 데서 외워야 돼. 여기는 두 개를 외워야 돼. 여러분 100년 동안 제안하면 돼야 안 돼. 기간이 제일 중요해. 기간이랑 대상직을 정확히 하면 돼. 그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개발 행위를 제안한다. 몇 년 동안 개발 행위를 못하게 제안할 수 있냐. 딱 한 번만 할 수 있고 3년 이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체크 체크. 어차피 외외될 숫자에 이거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지역 다섯 군데 지역이 있거든요. 밑에 가면 대상 지역 보이시죠? 그 다섯 군데. 1, 2, 3, 4, 5라고 써 있을 거야. 다섯 군데 지역은 전부 다 제안할 수 있는 지역이야. 몇 년? 3년 맞지? 여기 1, 2, 3, 4, 5는 다 3년 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 세 군데 지역은 연장도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3번, 4번, 5번만 되네. 그럼 3, 4, 5를 묶어야지 여러분들이. 1, 2번 따로 묶으시고 3, 4, 5 따로 묶어서 1년 내내 공부하는 거야. 나눠서 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큰 틀로 보면 개발 행위를 제안할 수 있다는 몇 군데 지역? 다섯 군데 지역 전부 다 1회 안에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안할 수 있죠. 그중에서 몇 군데만 1번, 2번 버리고 3, 4, 5는 갖고 가서 연장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연장이 되는 거예요. 몇 년? 그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핵심이지, 핵심. 이게 숫자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서 중요한 숫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제안이라는 게 공법에서 많이 나오거든. 제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숫자거든. 몇 년 동안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공인중간에서 그건 알아야 돼.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다섯 군데 지역 전부 다 개발 행위를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 제안 대상 지역이라고. 개발 행위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는 녹지나 무슨 지역이래? 계획관리 지역이래. 이 지역은 안 바꿔요. 그냥 주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목이 보이거나 500년 된 나무가 자라고 있대. 두 번째, 조술가 있대. 겨울철새 가서 서식 활동한다.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빵꾸 뚫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읽어. 수목이 나오고 조술이 나오고 우량놈이 나오면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장도 할 수 있죠? 안 졸았네? 연장은 안 돼. 여기는 3년이면 보존에 관한 조치를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몇 년? 최대 3년 동안만 제안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가 안 되니까? 그렇지. 연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2번 갈게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나왔어. 주변의 환경경관 미간 국가유산이 오연된대. 여러분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바뀐 거예요. 올해부터. 내년부터다. 내년 5월부터 바뀌어. 왜냐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5월부터 시행이 돼. 그러면 이게 유네스코 기준으로 해서 넓은 개념으로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돼서 종전에 있던 문화재라는 단어는 사라집니다. 시험은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국가유산이면 문화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던 거. 갑자기 또 국가유산 나오면 당황해서 하지 말고. 문화재. 그러면 여기서 문화재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 행위를 했는데 문화재가 손상된대. 공법에서는 문화재 보호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 행위를 못하면 막을 수 있지. 3년이면 이 문화재를 보호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연장할 수 없다. 연장할 필요 없다. 그럼 1번, 2번은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연장할 수 없다. 됐어. 그럼 정리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이거 작년에 답이 4번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뭐래요? 관리계획을 뭐하고 있대요? 수립하고 있어. 그 뒤에 읽지 마실 때. ING. 그럼 계획을 수입했으면 계획이 수입되기 전까지는 허가 안 내주고 계획이 수입이 끝나면 끝난 기준 갖고 허가 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계획 수입하는 게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연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최초로 3년 제한했죠.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2년. 얘는 최장 기간이 몇 년이 될까? 연장이 된다. 이 지문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문 외워서 쓰는 거 아니야? 지문 보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당연히 관할구의 여섯 군들 대상으로 해서 수입하는 계획이니까 아까 허가 관자가 여섯 명이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섯 군들니까 두 가지 계획 나오는 게 맞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입하고 있는 지역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허가 안 내준다. 수립이 다 되고 나서 허가 내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장도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그다음에 이거는 이해되시나 보세요. 무슨 구역이지? 방금 지난 시간까지 지구단위계획과 공부했죠? 그럼 여러분 지구단위계획과 공적개발지역과 사적개발지역이야? 행정청이 개발하겠다고 지고하는 지역 맞죠? 개인이 가서 먼저 개발행위하면 돼, 안 돼. 그러고. 따라서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다. 연장도 할 수 있다. 마지막 하나 더. 얘랑 대화를 하고 대화를. 이 지문 나오면 대화를 하라고 이렇게. 혼장을 하지 말고. 나중에 대화할 수 있을 거야. 무슨 구역이지, 오버니? 여러분, 기반인설 부담구역은 뭐 설치할 지역이에요?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 지역 맞지? 개인이 가서 거기서 먼저 건물짐 대화한대. 안 되니까 기반인설 설치가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기반인설치할 때까지는 개발행위하지 마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연장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간대해, 부드럽게. 그래서 대상적이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시는 거야. 이거 1년 내내 하잖아요. 나오자마자 0.5초 만에 답 찼습니다. 지금 처음이라 그래. 우리가 익숙하게 되면 시험 문제도 풀고 하다 보면 다 풀어, 이거는. 작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정된 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 대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어, 싸대기 잘 쳤어.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거야, 싸대기를 딱딱 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 제한할 수 있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적개발이 우선이니까 당연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려가서 절차 보일 거야. 여러분, 제한 절차는 쉬워요. 지금 제한권에 누구든 신경 쓰지 말고 시장원수가 나오건, 국장이 나오건, 시의도이사가 나오건 전문성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것만 동그라매쳐, 이것만. 뭘 거쳐야 된다? 심의. 어, 이게 논점이니까 이거 하나만 잡아, 지금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심의를 다 거쳐야 돼. 누구든 상관없어.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국장에 제한할 때는 중앙자가 들어가야 돼요. 맞나요? 다시, 중앙도시개혁인회가 들어가야 돼요. 또, 시도이사나 시장원수가 나오면 지방자로만 바꿔주심대. 그건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끝이야, 절차는. 그러니까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볼까, 밑에? 위반자, 뭐예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갑돌이가 허가 안 받고 형질 변경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원사회복을 명할 수 있나, 없나. 여기는 답이 이거예요, 있다. 없다라고 하면 싸대기 쳐, 답이니까. 다른데, 아예 손도 대지 말고. 원사회복을 명할 수 있지, 위반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원사회복 명령을 받고도 원사회복을 안 했습니다. 행정청이 대지평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이때의 동원을 치는 거야. 결론은 뭐냐?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 답을 찾을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안 받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있다가 뭘로 바뀌면? 없다가 바뀌는 싸대기만 치고 오신대. 아, 이건 얘를 바꾸는구나만 기억을 하신대. 그다음에 이 사람은 법을 위반한 사람 맞죠? 3-3 그러는 거야. 맨 밑에 벌칙 있지? 3년 이하여 지기에는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원래 공법은 벌칙하는 거 아니거든. 벌칙은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싸대기를 어떻게 쳐? 답을 찍어야지. 무조건 어디다 칠 거야, 싸대기를. 답답하네, 진짜. 3-3 하고 끝내. 싸대기는 답이 나왔을 때 싸대기를 치는 거고. 이건 찍는 거야, 그냥.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벌칙 나왔죠? 그냥 찍고 오세요. 그런 것까지 커버하려고 그러면 공법 너무 많아서 못해. 버릴 건 좀 버리고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취사선택을 못하면 선택과 집중이거든. 선택한 건 무조건 맞춰야 되고. 집중한, 우리가 선택 안 한 거 있지? 그건 찍는 거야. 한 문제로 그냥 쭉 찍어버림대. 5번이 없는 것 같으면 5번을 다 찍어. 문제를 아예 풀지 말고. 괜히 내가 풀잖아? 그럼 B 사이로 막 가라고 된단 말이야, 그게.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 찍으면 2, 3개는 맞추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쭉 가볼까? 30페이지 가볼까? 30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등이거든요, 공부가. 맞나요? 개발행위허가 플러스 등이에요. 원래 등이 세 군데 구역이지, 그렇지?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있고, 기반인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따로 해도 됩니다. 나중에 수업시간에 따로 하고, 얘는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얘네는 같이 묶어서 나와, 시험에. 올해 따로따로 안 물어보고 같이 물어볼 수 있어. 종합형으로. 그럼 얘네들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럼 왼쪽에 있는 구역이 무슨 구역이죠, 지금? 왼쪽에 있는 라인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고, 오른쪽이 기반인설 부담구역이란 말이야. 얘네 소속 동일한가, 다른가? 이용파트지. 그래서 도시공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은 아니지? 이용파트라면 개발행위허가 등에 붙어 있잖아. 그럼 얘네,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되건, 기반인설 부담구역이 되건, 지정권자는 동일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 봐요. 다시. 생각을 하시라고, 외우지 말고. 지금 얘네가 소속이 여기잖아, 여기. 이용파트 중에서 어디? 개발행위허가 등이 이용파트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얘네를 배웠다고, 이렇게. 개발행위허가까지 배운 거고, 원래는 등과 관련된 내용을 세 개 배워야 돼. 그중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잖아. 그건 따로 공부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쉬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따로 하시고, 헷갈리는 두 개를 먼저 하자는 얘기지. 자, 무슨 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하시고, 하나 더. 맞아, 기반인설 부담구역 하신대.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네 지정권자 누굽니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야, 허가권자가.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되건, 개발밀도관리구역 되건, 기반인설 부담구역 되건, 전부 다 지정권자와 동일하지. 몇 명? 여섯 명인데 승인 안 받고 지정해. 옆에 보면 승인 X라고 써있네, 지금? 거기다 형아세 밑줄구나. 일단 여섯 명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워집니다. 그런데 딱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에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기반인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싸대기 치고 와야 돼. 어, 싸대기 잘 쳤어. 이렇게 해고. 어, 잘 쳤어. 일로 와서 하나 가져가, 이거. 이거 드려야 되는데 누굴 드리는지 모르겠네. 됐어요? 나를 거부하는 거요? 자, 보세요. 왼쪽에 개발밀도 관리고요. 오른쪽에 기관인설 부담구역 나오는데 지정권자는 동일하다. 몇 명? 여기다 형광색 밑줄구라고 여기다. 승인 X. 이런 것과 틀리시면 안 되고 이거 이상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정권자가 여섯 명인데 승인받지 않고 뭐한다? 지정한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맞죠? 그럼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어. 그림 갖고 설명을 드릴 때.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 맞나요? 그럼 여기는 용도지역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지. 현재 개발 가능한 지역 맞지. 그럼 주거지역은 주택을 잔뜩 지었고 상업 쪽은 상가를 잔뜩 지어놨고 공업 쪽은 공장을 잔뜩 지어놨는데 도로가 부족해. 나중에 도로 넓히려고 가봤더니 건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럼 도로 넓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글자를 뭐라고 표현했지, 우리가? 아, 여기다 별표. 자, 이 글자 나오면 곤란이란 글자가 나오는 순간 무슨 구역? 그렇지. 연결만 시켜.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오면 동그라미. 기반인설 부담금 연결됐으면 싸다기 딱 치고 와. 이렇게 많이 연결시키니까. 혼동이 되면 안 되거든. 곤란 나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1년 내내 세뇌를 당할 거야, 나한테. 3천 원 이상 들으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서 절차도 아까 큰 틀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는 비용 부과 목적 없지? 그럼 결론이 뭐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주민이 이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논점이에요. 지정권자가 6명 맞으니까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맞나요? 지방도시 개인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권시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대신에 주민에게는 여기 나오면 싸다기 날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에게는 안 들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무슨 구역 지정할 때? 그럼 기반인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위의를 먼저 하고 갈게. 여러분, 곤란이 난다는 기반인설치가 곤란합니다라고 나온 무슨 구역이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자, 그러면 기반인설 부담구역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 이 글자가 나옵니다. 이 글자. 여기만 동그란 글자. 앞에 있는 거 읽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읽으면 더 정신없어. 그냥 완화란 글자 나오면 무조건 기반인설 부담구역이야. 아니, 이걸 왜 못하냐 이런 얘기야. 아니, 곤란 나오면 뭐 찾고? 다시, 곤란 나오면? 그래, 일리감 안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완화 나오면? 그건 할 수 있잖아, 그거는. 그 완화의 원인이 뭔지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 1번은 법이 바뀌어서 완화가 됐대. 2번은 용도주기 바뀌어서 완화가 됐대. 그걸 뭐하러 읽어? 쭉 읽다가 완화라는 글자가 보이면 금방 기반인설 부담구역 지정대상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딱 읽다가 곤란 나오면 기반인설치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구별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리고 가서 아까 절차도 마찬가지면 시험에 이게 나온다고 이게 주민회견 청취 절차 없는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주민회견을 안 듣는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답은 이거야. 개발밀도 관리구역. 거기 대부분 주민회견 듣거든. 그래서 기반인설 부담구역은 비용 부과 목적이 있죠. 돈 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한테는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주민회견 청취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가 중요한 거야. 얘가 막 섞이면 안 돼, 지금? 분리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러셔야 돼. 당연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회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맞나요? 기반인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회견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지정권자가 동일하잖아요, 지금. 둘 다 심의는 거쳐야 되겠지? 심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점이 없다고. 심의는 당연히 거치는 거고 거쳐서 고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아래가 내려가서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나, 지금?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왼쪽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지정기준 나옵니다. 여러분, 지정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지침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이거 틀리면 큰일 나. 아니, 수립기준이나 지정기준이나 똑같지. 아까 우리가 수립기준, 지침 정하는 거 누구였죠? 국장. 그러면 이거는 수립이 아니잖아. 이건 지역이니까 지정기준이 나오겠지. 이것도 지침 누가 정하냐, 이런 얘기야.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이 정하는 거야. 누가 정해요? 맞다 그래야지. 정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대상은 보시면 오른쪽에 1, 2, 3, 4, 5가 보일 거예요. 그중에 5번만 동그라미 쳐요. 5번만. 1, 2, 3, 4는 손도 대지 마. 5번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5번을 정확히 안 다음에 내가 또 설명을 드릴 거야. 향후 몇 년이네? 2년이네요. 앞으로 2년 이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얼마 초과하지? 그럼 여기는 학생 수가 더 많고 학교가 부족하지. 그런데 학교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무슨 구역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숫자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학생 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들 학교 갈 때 두 발로 아장아장 가는 거 맞아요? 네. 몇 년이에요? 몇 프로예요? 20, 20, 20.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맞추는 거지. 이것만 하나 외워나. 그러면 위에 있는 2, 3, 4는 다 정리가 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숫자가 올라가면 되니까. 향후 부족할 것을 예상된다. 2년. 도로율이 미달된다. 20%. 그걸 외우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5번만 외우면 다 끝나는 거야. 숫자가 자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분명히 학교가 부족한데 학교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곤란하다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연결된대. 무슨 구역?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끝났고 오른쪽 가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뭐가 필요하냐면 기반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맞죠? 그럼 면적이 너무 작아. 그럼 적절한 배치가 될까? 그러지. 일정기간 면적이 있어야 돼. 등치가 있어야 기반설도 설치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최소 얼마? 10만. 10만이에요. 왜 10만이지? 오, 잘하시네. 기자, 일자 있죠? 갖다 쓰세요. 아무 이유 없어. 그러니까 30만 이상. 그럼 애 싸랑이 날리고 와야 돼. 기준점이 얼마야? 10만이야. 왜 10만이야? 그러면 일자 갖다 쓴대. 여러분, 일자 두 번 쓸 거야. 하나 썼죠, 지금? 하나 남았어. 좀 이따 쓸 거야. 여기는 두 번 써야 돼.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숫자가 20만 원 나오잖아. 그럼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대. 또 30만 나오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대. 답을 못 찾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이 구역 준다고. 무슨 구역? 그걸 1년 내내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일자만 갖다 써. 그럼 숫자를 까먹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려가 볼게.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듯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설치하기 어렵지. 다시 도로 설치하기 어렵죠. 그럼 뭐 할 지역이지? 거물을 못 짓게 막아야 돼. 그럼 수익성을 떨어뜨리면 되겠지. 규모를 크게 해야 돼, 줄여야 돼.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배운 두 가지. 건폐용전율을 강화하는 거야. 맞나요? 맞지?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해서 강화적으로 한다고 써 있거든, 법률에. 그 대통령령을 찾아봤더니 뭐만? 용전율만 몇 퍼센트? 50%로 해서 뭐한다? 강화. 얘가 답으로 많이 나오지. 1번보다는 2번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을 하시라는 거야. 2번 먼저 하시라는 거지. 그리고 1번 하시면 돼요. 대통령령에 있는 걸 낸단 말이야, 시험에. 작년도 나왔어. 올해도 나왔고. 매년 나오는 거야. 이게 본질이니까 낼 수밖에 없지. 대신에 여기서 이거를 뭘로 바꾸면? 일단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그러면 다 4등이 날려요. 이 글자 나오면 다 싸대기야. 완화하게 되면 거물의 높이가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지. 높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완화라는 글자, 단어 자체가 보이면 싸대기 날리고 오면 돼. 여기는 뭐만 하는 지역이다. 강화만 하는 지역이다. 대신 용전율? 50%의 범위에서 강화증을 하는 구역. 그 구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또 놓치면 안 돼. 다음 주에 넘어갔다고 놓치면 안 돼. 자, 쭉 라인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것만 하신대.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다음 거랑 똑같아. 그리고 오른쪽 가면 기반인설 부담구역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요건데. 요게 좀 노랗게 칠했지, 제가. 왜 그러면 이거는 옳은 내용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기반인설 부담구역 지정했나요, 지금? 그럼 그다음에는 기반인설 부담구역 지정한 목적이 뭐죠? 기반인설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 맞지? 그럼 어디에다 도로 설치하고 어디에다 공원 설치하겠다. 어디에다 녹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해, 필요 없어. 설치 계획 수립하는 거지, 두 번째.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기반인설을 어디에다 설치했다는 계획이 있어, 지금. 그럼 무슨 계획으로 설치해야 돼? 관리계로 설치해야 되잖아. 관리 계획에 뭐 해야 돼? 반영. 땅, 땅, 땅. 세 개만 동그라미씩, 끝. 이거는 틀린 내용으로 안 나와. 옳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면 옳은 내용 이렇게 해야 한 말이에요. 여기는 시비 걸 게 없어. 도시금 관리계를 도시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이렇게 내겠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반인설 설치 자체는 소속이 도시금 관리계를 통해 설치하는 거 맞죠? 따라서 도시금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다. 이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틀리게 나온 유형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지. 세 개만 동그라미에 쳐. 1단계로 뭘 지정하죠? 구역 지정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기반 설치 어디다 설치했다는 계획 수립하죠? 어느 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아? 관리계에 반영하는 거지 관리계로 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칠하는 얘기지. 한 번 정리되면 더 할 게 없어. 공법은. 이런 식으로 세 단어를 정리하시고 여기서 연결시켜 드릴게. 자, 보세요. A란 지역에 대해서 기반인설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인설 부담금으로 지정됐죠? 그럼 계획 수립하는 기간 있지? 몇 년? 여기 아까 한 번 더 써먹어. 몇 년? 1년. 그런데 수립 안 했대. 그러면 해제가 되거든? 해제는 실효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없어지는 거니까. 다음 날이 있어야 돼. 1년이 된 날은 언제? 다음 날. 두 개 숫자 있죠? 정리된 거야. 100% 나오는 거잖아. 100%이고 해제. 틀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 맞춰야지. 왜 틀려요? 아깝잖아, 이거. 그래서 1년 맞고요. 그래야지. 자, 보세요. 구역을 먼저 지정했죠? 두 번째는 계획 수립하는 기간 몇 년? 1년. 맞아. 기자, 일자 갖다 쓴대. 그런데 1년이 된 날까지 수립 안 했대. 그러면 이거 세 글자 있어야 돼. 잘 보세요. 다음 날 없으면 싸대기 날리고 와야 돼.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동 해제 되는 거지. 매년 나와. 매년 맞추는 거야.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일도 없다는 거야. 이걸 도대체 왜 틀리는 거야? 1년 나오고 다음 날 나오면 되잖아. 그럼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끝내시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럼 내려가서. 여러분, 기반인설 부당국에서는 돈 내야 되겠지, 그렇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 돈을 내야 돼요? 개발 행위하는 자가 돈을 내야지. 그런데 모든 개발 행위하는 자 그러면 싸다기 날리고 와야 돼. 특정화 시켜야 돼.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단독주택, 숙박이설 등은 기억나세요, 이거? 그런데 얘는 손대지 말라고 했지. 등이니까 모든 건물 다 들어가. 어떤 건물 나오든 다 부가 대상이야. 이 두 가지를 쓴 이유는 대표성 있는 거 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손대지 말고 여기만 동그라면 했죠, 규모. 연면적 200 초과예요. 숫자는 외워야 됩니다. 기준점이니까. 그럼 내가 연면적 신축을 하는데 연면적 200이 안 되는 규모로 신축을 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럼 부가 안 해. 일단 규모가 연면적 200을 초과해야 돼.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뭐하고 뭐. 아, 그렇지. 신축, 중축만 그래야지. 새로 짓는 게 신축 맞죠? 늘리는 게 중축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그럼 부가한다는 얘기잖아. 자, 부가한다. 자, 우리는 민간 맞죠? 우리한테 너무 많은 비용을 부가시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상한서를 둔 거야, 법에서. 그러니까 민간 개발 사업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얼마. 왜 100분의 20이지? 오, 공복수 역시 열심히 했네. 너무 많이 대답을 위해서 이걸 줄 수가 없어. 맞아요. 민간 두 글자. 어차피 시험도 민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간 두 글자니까 100분의 20이 맞습니다. 상한선 두고 총 금액이 여기다 100억이다. 그럼 20억 넘지 말라는 얘기야. 민간 부담시키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내로만 부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숫자를 그냥 앞에는 글자 갖고 정리하면 돼. 민간 두 글자니까 100분의 20.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 했잖아요, 이거. 이제 이분한테 500만 원 부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갑돌이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데, 신축.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짜리 건물을 단독주택을 신축하는데. 그러면 일단 두 개만 보면 되지, 우리는. 400이면 200 초과했지, 규모 맞죠? 그다음에 신축도 부과대상 맞지,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이 500만 원 이 사람한테 부과했어. 500만 원 돈 내세우라고 했을 때 원칙은 현금으로 되는 거 맞나? 토지로 납부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현금은 손대지 말고 물납, 토지로 납부하는 걸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500만 원 내세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손으로 공손히. 했어요, 안 했어요? 나 혼자 같이 했잖아, 우리 2개월. 자동적으로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박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2개월 이내 부과하니까 500만 원 내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내야 되는 게 나쁘 시기 아닌가요?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가장 기분 좋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건축물 단독 추석에 신축합니다. 지금 공사 중이야. 지금 2층짜리 짓는데 1층 완공됐어. 자, 1층 되고 나머지 공사 중이야. 공사하고 있는데 돈 내래. 기분 별로 안 좋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돈을 내래. 근데 이게 가뿐하게 완공이 됐어. 그럼 돈 다 들어갔지, 그치? 그때 돈을 부과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완공되면 이거 받아, 네 글자로. 마지막 단계로 이거 받으러 가. 얘 중공검사가 똑같은 말이야. 건축구상 사용 승인은 중공검사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럼 이 사람이 완공이 돼서 딱 보고 있어. 이걸 딱 봐. 기분이 뿌듯할 거 아니야. 그때 돈 내세요, 그러는 거야. 돈 갖고 와라. 이때까지 돈 내라. 기분이 가장 좋을 때 내야 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엄청 잘 만드는 거예요, 사실. 머리 좋은 사람이야, 이거. 이 지문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 얘랑 대화를 좀 하면 돼, 대화를. 사용 승인 신청식까지가 무슨 얘기냐. 가장 기분 좋을 때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나쁘식입니다. 부과는 어떻게 하고, 부과는 어떻게 하고? 두 손을 공손히 하고. 돈은 내야 되잖아. 가장 기분 좋을 때. 그 시점이 언제다? 사용 승인 신청할 때가 가장 좋거든요. 기분 업 됐잖아, 그렇지? 그럼 돈 내라. 그럼 내잖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진돈 여기까지. 하죠? 저 가까워요, 이제? 이거, 난 집 받고 싶다, 이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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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나오세요. 특정 확인은 어렵고. 뭐, 커피 맛있는 거 한 잔 드세요? 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책의 들을 끝냈는데 일단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큰 틀로 잡아가서 하시면 큰 무리는 없어, 절대, 공법은. 공법 때문에 울고불고 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법 때문에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시간 끝날 때, 야, 나 공법 너무 잘 본 것 같아. 너무 기분 좋게 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돼. 설사 60점이라 하더라도 60점은 충분하죠, 그렇죠? 기분 엄청 좋잖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외우라고 하는 본질을 외워놓으시면 돼. 그러면 지문을 다 몰라도 뭘 찾아? 정답을 찾아, 정답. 답이 아니라 정답이라 그래, 정답. 정답을 찾는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인강을 하시던 아니면 실강으로 들으시던 이런 식으로 잘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